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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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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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장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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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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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8 19-19 18-19 19-18 19-18 19-18 19-21 19-18 19-19 19-20 19-19 20-20 22-21 23-21 22-25 이다 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자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하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 말의 자손 중에도 있으므라. 엘라하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 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우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라하심이요. 열두째는 야기미요. 열세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세봅이요. 열다섯째는 밀가요. 열었째는 인멜이요. 열일곱째는 해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이요. 스무째은 요에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기미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이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레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로하니 아무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이리요. 수바이리의 아들 중에는 예드메하며 르하비아의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슬로미시요. 슬로모스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얼과 넷째 여가모하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삼일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자는 분호와 소함과 사꼴과 이불이요. 마울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사리니. 엘라사라는 아들이 없으며 기세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모에이리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위도왕과 사덕과 아이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여는 이루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살렐라니.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돈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아,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삽야와 마띠디아 여섯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돈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아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묵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들과 마아시오시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보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다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돈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우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는 제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오 둘째는 그달 예 아들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오 셋째는 사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넷째는 이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다섯째는 느단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째는 시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한째는 아사렐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둘째는 하사비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셋째는 수바애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넷째는 마띠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다섯째는 여래모신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여섯째는 하라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스물한째는 호디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스물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스물 셋째는 마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스물 넷째는 로맘 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반들은 이루하니라 아사베가 문중 고래 아들 무슬렘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레와 둘째 여비야엘과 셋째 스바데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베데듬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단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월네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백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스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기아는 능력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듬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듬에서 만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렘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으니 그의 장자는 시몰이라 시몰이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아이오 셋째는 드발리아이오 넷째는 스가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한 다음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으로도 여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세레멘은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리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듬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곶간에 뽑혔으며 숲빔과 호사나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래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사람 이어서시어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여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여 곶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끝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선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사람 중에 아이아는 하나님의 전 곶간과 성물 곶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선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선이니 게르손 사람은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탄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와의 성전 곶간을 맡았고 아무라미 자선과 이사 자선과 헤브론 자선과 우시엘 자선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손의 자선 스브엘은 곶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엘리 세력에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국가를 맡았으니 곧 다이덩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오던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성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데리아들 아브넬과 슬리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안야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보와 정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레앗 야세레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과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는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명씩이라 1년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대의 대아들 야소부하며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우아사람 도대여 또 미글로시 그의 반에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셋째 딸 군대 셋째 지휘관은 대제서장 여와야의 아들 분하야여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여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안미사바시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주의관은 요하베아와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주의관은 이스라사람 삼호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주의관은 두고와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주의관은 베냐민 자선 아나도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열째 딸 열째 주의관은 세라적성 누드바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주의관은 에브라임 자선에 속한 비라돈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열둘째 딸 열둘째 주의관은 온리엘 자선에 속한 누드바사람 헬덴이 그 반에 2만 4천명이요 이스라엘 자선을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루하니라 르벤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사람의 지도자는 마하가의 아들 스바데아이요 레비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이요 아론자선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위세형 엘리우요 이사간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무리요 스블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아의 아들 이스라엘이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선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하요 무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루하세인은 무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카리아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다른 여람의 아들 아사렐린이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상의 수요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야만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상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데엘의 아들 아스마베스는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다는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로베 아들 에스리는 밭과는 농민을 건드렸고 라마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개델사람 바을하나는 평야의 감남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솟대를 맡았고 아들레오의 아들 사바스는 골짜기에는 솟대를 맡았고 이스라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사람 예드야는 낙위를 맡았고 하갈사람 야시세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루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다는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면 석의관도 되었고 항모니아들 여이엘는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돌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요오야다와 아비아다는 아이돌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주의관이 되었더라 아멘 28장 다윗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원약괴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환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은적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 유다 집화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니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뚫을 만들리니 니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미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기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결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오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지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니라 다위시의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곧관과 다락과 골반과 속재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곧관과 성물 곧관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일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갖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간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 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괴를 덮는 것이더라 다시 이르되 여호와의 선이 내게 마여 이 모든 일을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이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오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오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29장 다위도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노트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도리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니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수는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집하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노트 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 게루선 사람 여이에를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곧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이두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오온 회중 앞에서 여호를 송축하여러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 다 주께에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에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주께에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하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에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름이니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여와여 우리가 주의 고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하니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하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에 차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여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위시 오오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여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의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여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마리오 수양이 천마리오 어린양이 천마리오 또 그 전제라 오오니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위세 아들 솔르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숙건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르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위슬 여왕이 되어 형통하니 오오니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당백과 용사와 다위당의 여러 아들들이 솔르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르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험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 아들 타미시 오오니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만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르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